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방이 되고 여러분들 근대 교육을 받은지가 70년 8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상당히 무속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점집이 아주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단히 참 이 나라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 특히 소설가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영준 소설가이자 시인이 조선일보에 정기적으로 기구하는 내용이 최후의 만찬이 필요한 선거 이런 글을 기구한 겁니다 마술사 친구의 작업실에서 문뜻 백에 걸려있는 달마도를 쳐다보았다 행운을 보른다는 미신에 너도 나도 집과 사무실에 달마도를 걸어두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념이나 과학보다도 강한 것이 유행이며 실체란 그게 무엇이든 유행한다는 건 현상 자체라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이다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참 드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편이면 가짜도 진짜가 되고 진짜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편이면 범죄자도 뭡니까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 편인가 아닌가지 내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닌가지 실체적 진실이 뭔지 실체적 사실이 뭔지는 관심 따위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촌평입니다 실체란 그게 뭐든 유행한다는 그 현상 자체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유행하면 다수가 그쪽으로 가면 그게 실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쥐라도 퀭을 잡으면 매가 되고 그게 쥰데 그게 쥐지 않습니까 그게 쥰데 쥐가 여러분들 우연히 껑을 잡으면 그게 매로 되는 겁니다 매가 당장 속이면 영원히 장땡이 되고 이러듯 세상을 알아간다는 건 세상에 실망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어마어마하게 실망하는 거죠 형편이 없는 겁니다 쥐가 있는 게 아니고 쥐라도 꽝 잡으면 그게 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쥐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해도 잡히지 않으면 뭡니까 그게 정상선거가 되는 겁니다 잡히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상선거라고 떠들고 또 선거 치르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기면 사실이 되고 우리 편이면 사실이 되고 내한테 이익이 되면 사실이 되고 우리 지역 사람이면 뭡니까 진실이 되고 다 그 모양인 겁니다 사실 따위는 없고 진실 따위는 없고 실체 따위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이영준 작가가 여러분들 그 매석게 갈긴 문장이란 것이 실체는 게 없다 이야기예요 다수가 믿는 것이 실체다 이야기죠 이번 의사 정원 2천 명을 여러분 했을 때 대한민국 다수가 윤 대통령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실체가 뭔지를 여러분도 알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다수가 가니까 유행해니까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실체인 겁니다 그 정책이 한국의 의료비 여러분들을 폭등시키고 의료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너무나 소설가 이런 문장을 잘 만든 겁니다 이념이나 과학보다 강한 것이 유행이고 과학은 따위 필요 없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한테 과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유행이고 대체면 끝나는 거지 공박사 입 다물어라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왜 이야기하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선거 부정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왜 떠더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신을 계속하는 겁니다 실체란 그게 뭐든 유행한다는 현상 자체가 실체다 사실은 사실 따위가 뭐든 간에 그냥 유행하는 것 다수가 따르는 것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냥 사실이고 진실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제가 참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오판과 그 오만의 비용을 이 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치를 건가 생각하게 되면 선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뭡니까 10번 20번 이름 저지르더라도 대법관이 판단했으니까 대통령이 입을 다무니까 경찰이 수사 안 하니까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조작된 수사가 보여주는 과학적 사실은 그 따위는 없는 거다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술사의 작업실을 나와 다시 길 위에 서니 선거 유세차가 미신에도 미달한 개소리를 이념의 가면을 쓴 채 확성기로 과학처럼 떠들고 지나간다 개소리를 과학처럼 떠드는 사회가 된 겁니다 개소리를 거짓말을 과학처럼 떠들고 다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조작과 사기를 과학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회가 된 겁니다 멀쩡한 선거 데이터를 완전히 조작을 하고 사기를 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과학이 사실을 밝혀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잘 살아가는 겁니다 잘 살아라 너희가 새끼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누구나 한 번은 진짜 예언자가 될 수가 있다 22대 국회는 최악의 악일 거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왕 예언자가 된 김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말하고 싶다 이 시대에 닮아도 대신에 한국인의 집과 사무실에 걸려있으면 좋은 그림이 뭘까 단년코 레오나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아닐까 한다 가롯 유다의 구원사역설 같은 외경적인 해석이나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와 같은 신성 모독형의 소설적 가설이 아니라 정통 신약성서의 내용을 그대로 그린 최후의 만찬 말이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는 다빈치 이전에도 다른 화가들이 자주 그렸는데 예외 없이 가롯 유다만이 식탁 건너편에 따로 있다 그러나 다빈치는 가롯 유다까지 다른 제자들과 한 무리 속에 그려넣었다 배반에 초점을 맞춘 기존 작품들과는 달리 조형성을 고려했다는 게 미술사의 중평이지만 나는 다빈치가 누구나 언제든 예수를 팔아넘기거나 부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게 나려 했다고 믿는다 아니 믿고 싶다 예수는 가짜 선지자들이 설칠 거라고 걱정했다 누구든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 제 백성들을 다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만 충족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들 일파에게 이득이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언제든 예수를 팔아넘기거나 부인할 수 있던 메시지를 각인하기 위해 가지고 다빈치가 가롯 유다과 다른 제자들을 한 무리 속에 끓여넣은 겁니다 이런 한 일주일 동안 남미의 니카라가와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벨리저 이런 나라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에서 뭘 제가 느끼는가 하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자기 민족을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이익이 될 수가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민족도 팔아먹을 수 있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그 위험을 그냥 관과해 가지고 다 나중에 팔려가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 나라 남미의 나라들 쭉 둘러보면서 제 눈에 비친 것은 다 팔아먹을 수가 있구나 정치 권력에 대한 고삐를 그냥 놓치게 되면 다 팔려가는 겁니다 위선형 범죄 정치꾼들이 이 시대의 지배종이 되고 그 토대는 그 어떤 내로남불도 내 편이면 괜찮다는 유권자 대중이다 위선형 범죄 정치꾼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는 지배종이 된 거죠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 선거분영을 덮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위선형 범죄 정치꾼들이 지배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팔아먹을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한국 정치는 마술로도 미신으로도 노예는 최사슬에 묶인 자가 아니다 거짓말쟁이를 못 알아보는 자다 한국 정치는 마술로도 미신으로 치유를 못한다 우리가 우리의 가롯 유다가 되서는 안 된다는 자각만이 희망이다 2022대 국회는 내로남불 소시오패스들이 국민들을 행벌한 아수라가 될 것이다 나는 실패한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이영준 작가가 실패한 예언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예언한 대로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예는 쇠사슬에 묶인 자가 아니고 거짓말쟁이 함께 쏘아 넘어가는 자가 노예가 되는 거죠 위선행 범죄 정치꾼들이 이 시대의 지배종자가 되고 그 토대는 그들에게 열광하는 유권자 대중이 될 것이고 그 유권자 대중들의 가장 큰 착각은 그 지배종자들이 자기하고 꼭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들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죠 그게 제가 남미에서 요즘에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갈 겁니다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종자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잔인합니까 여러분들 작가가 갖고 있는 힘이 이런 거죠 아주 여러분들 문장이 짧지만 그 문장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고 해석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요식 절차지 않습니까 선거가 한국의 다수가 이거를 뭡니까 다 침묵하고 여러분들 그냥 외면한 거 아닙니까 선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요식 절차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보고도 문제가 전혀 없다 알고 침묵하고 모르고 침묵하니까 알고 침묵하든 모르고 침묵하든 어떻든 침묵했으니까 이 결과를 다들 뭡니까 체세 손손 치루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저주가 아니고 제가 그냥 예고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체세 손손 치루게 될 겁니다 위선행 범죄자 정치꾼들이 지배종자가 되고 그들의 권력을 뭡니까 넘겨주기 위해서 정신나간 뭡니까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지지자들은 그 위선행 범죄 정치꾼들이 자기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만의 마음 권력을 딱 지게 되면 노가지를 딱 차고 뭡니까 예 수탈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져도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을 믿기보다는 그냥 뭡니까 감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도 아무도 뭡니까 저항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형준 작가의 이런 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위선행 범죄 정치꾼들이 이 시대의 지배종자가 되고 그 토대는 그 어떤 내로남불도 내 편이면 괜찮다는 유권자 대중이다 내 편이란 게 착각이다 노인은 쇠사슬에 묶인 자가 아니고 거짓말쟁이를 못 알아보는 자다 나는 실패한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영준 작가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질 죄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